성전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러면 그는 문 앞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죠 걷지 못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보시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려나 하고 쳐다보았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주겠소 나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시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켰어요 그러자 걷지 못하던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도 그를 보고 말했어요 저 사람은 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던 자가 아닌가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사람이잖아 맞아 그 사람이야 그가 걷게 되다니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난 거지?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놀랐어요 다음날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낳게 했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낳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그분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거절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분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벌을 줄 핑계를 찾지 못하고 보내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도들을 만나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종교 지도자들조차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post 직사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신앙사님의 €100에 대한 geweС ball